봄 날씨인 줄 알고 왔는데 와보니까 겨울이에요 겨울 산에 눈이 한가슴 내려있더라고 아침에 오니까 지금 이제 녹았네요 아직 먼 산에는 눈이 보입니다 겨울 한겨울 날씨였어요 한겨울 날씨 하지마라, 하지말겨 옳지, 착하다 그래 그래 착하다 3초 번에서 보니가 좋아요 좋아요 어 이거 나이카인데 나이카 그지? 어 그래 이래 아 이쁘다 아 괜찮아 괜찮아? 어 괜찮아 니 그래도 삼촌 안 놀란다 괜찮아잉? 어 이쁘다 어 이쁘다 어 이거 이거 이쁘네 아이고 이뻐 어 니가 세마리가 동배구나 세마리 동배야 아이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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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짭밥이 나오네요 똥 치우는 짭밥이 나와 하하 물어봤거든요 훈련사 월급이 왜 500이야 물어봤어 보호소에 훈련비만 받으면 350받도 되는데 청소도 해야 되니까 500이래 훈련사는 똥 치우는 거 아니라고 아 그래 법이 잘 만들어진 거 같긴 한데 보호소에 500만원 너무 부담이야 350도 사실은 운영비가 없는데 어떻게 훈련사를 넣어가지고 355만원 월급을 주냐고 당연히 사료도 없는데 근데 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키가 커서 그런지 내가 하면은 좀 그냥 짭밥이 녹아도 하는 사람 같은데 아 저거 녹아도 하는 사람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꼭 사람 확대시키는 거 같네 내가 해야지 어울리는데 애를 하다보면 동아다 뿐이에요 그러니까 멍멍이 삼촌은 거의 머슴 수준인데 보면 사람들이 머슴이래 머슴 일하는 게 당연한데 손님이 버스를 치워버리고 싶은데 쓰지말라고 하시나요 또 써야되니까 아직도 에 레아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